이시종 저격수 김양희 의장이 이끄는 후반기 도의회가 시작부터 곧비를 죄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 실적 뻥튀기 논란이 본회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열린 오성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충청국도가 15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했다고 발표한 업체가 실제 수출한 것은 샘플 70달러가 전부. 다음에 엑스포에서도 도내 업체들이 35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제 수출이 확인된 곳은 없습니다. 후반기 도의회 첫 대집행부질문. 충청국도가 개최한 국제 행사의 실적 뻥튀기가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대회로 정식 계약 없이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표를 하는 겁니다. 두 달 남은 청주 무예마스터십 대회가 준비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회 2개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500여 명이 증가를 하고 무려 30몇 개국이 증가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종 저격수로 이름을 떨쳤던 김양희 의장도 대집행부질문이 끝날 때마다 집행부 견제에 나섰습니다. 고질적인 형식적인 뭉뚱그린 식의 답변 태도는 지향해야 된다는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충청국도 핵심 국제 행사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는 9월 개최되는 청주 국제 무예마스터십 대회도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여일입니다.